나와주시죠 아참게 살아있는 스탠드네 네네네 인간스탠드 오늘은 생일 축하합니다 한국어로 하지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한번 참여하겠습니다 졸려겠습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언제 하나 받으세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아니 지금부터 하나 둘 셋 생일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많은 광고 생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평'. 저희는 오늘은 송개심로 치마 기도를 해봉을 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 나라에서는 실순 70의 생일이 чуд요한 날이에요 지금stezus 자선일도 얼마 전 moment 업말에 수고많는 두 분인데 함께 축복기도 마꺟습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찬롱한 마음이 천천히 사람도 통과하고. 하나님 또 정말 예전생에서 오랫동안으로 계속 여기저기시 wün이고요. 일단 하나님께서 정말 성경을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소원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허세하셔서 정말 영예합의 식사가 하나님께 아드로 주셨으세요. 오전성들에게도 국제시의 명절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생일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귀하신 우리 두 분의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또 눈물로 사랑으로 저희가 함께 해주시고 또 어머니와 같이 저희를 품으셨던 오건사님 하나님 제 실수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또 더 건강하시고 더 성령 충만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대접하는 손길과 또 하나님 또 고등고 뒤에 하나님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정성한 장르님 또 저희 유학생 선두센터와 저희 교회의 기둥과 같이 또 저희를 품으시고 또 살피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또 기도회는 또 정말 아버님과 같이 또 저희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번에 생신을 하셔서 더 건강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수 있도록 하나님 세일 부어주시옵소서 또 축복하는 모든 손길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건 하나님께서 사명 주시고 흔해 주셨음입니다. 이렇게 가족이 되어 서로 축하하고 또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